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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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아마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봤을때보다는 3키로 가까이 빠져있을겁니다 아 뭔가 정식적인 이야기는 내일 하거나 이후에 완전 복기방송 제대로 잡고 할때 할거 같구요 오늘 켠 이유는 사실 정확히는 내일 제가 이제 광고방송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지금 복귀를 하게 되는데 광고로 복귀방송을 하는건 너무 좀 매너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늘 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 또 오랜만에 켠다고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뭔 일이 있다며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짧은 방접 전치곤 4키로 빠졌습니다 안녕 이쁜이 잘 지냈니 이게 씨바 말이 안되는데 이상하네 0.05퍼인데 센치에게 시리우스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내가 예시를 좀 들어주자면 미국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서로 고민하는 장면 뭔지 아십니까? 미드나 이런데서 그런 느낌으로 내가 앉아있고 내가 이제 내 발표차례가 된거야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주 금요일쯤이 제일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로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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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첨됐어! 로롤 당첨됐다고! 와빌리지 랜덤 혼내기 어 지금 또 전화가 왔네 야! 이런 싸가지놈 새끼야! 넌 형 나야 뭐야 어 형 너희 지금 방송해도 괜찮은거야? 너희 지금 모텔가서 전화한거 아니지? 나 방송중인데 근데 똑같은 소리 하지마 놀러가도 돼? 우리집에? 어 어 뭐 그러렴? 그게 다야? 아 난 나 나 힘든 얘기하잖아 아 아 저새끼 뭐야! 저새끼 뭐야! 저새끼 뭐야! 저새끼 뭐야! 내가 좀 바쁜데? 사오라고 해 네? 레슨이 다시 사올래? 투자 부셔라 네 많이 사갈게요 어 각자 하나씩 앉아 알겠어요? 앉아 지금 그분도 공파가 한국 올 때마다 제가 이것저것 좋은 선물을 줬지 않습니까? 아 따지고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우리 레스비와 쪼리덩어스 내가 섞어먹을 겁니다 아니 저희는 명분이 없지 않나요? 저희는 왜 하는데 근데? 아 그니까 안 먹어도 되는데 그냥 방송 보는 분들이 한입도 안 먹는 거 보고 실망을 할 뿐이지 그냥 아 그니까 뭐 먹을 필요 없는데 맛은 봐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근데 뭐 아 그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굳이 안 먹어도 되고 노가리이나 까면서 의리 게임 하시죠? 아니 나 진짜 그거 펌성이가 알반데? 아니 안 먹어도 돼 저 좀 먹어드리겠습니다 어 나도 하나만 너의 씨.. 어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? 안 먹어야지 라면 한 일곱봉지 끓여가지고 다 같이 먹다가 마지막에 다 못 먹어가지고 그냥 세면대에 버리면 남는 그거 알아? 근데 08 그거 알아? 그게 더 맛있어 그럴 수 있어 이거 후딱 한 어떻게든 3분의 1까지만 먹고 얘기나 마저 합시다 근데 괴직하는 사람 중에 빨리 먹으면 진짜 의미가 하나도 없어 맛을 즐겨줘야지 음미하고 설명해줘 시청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은 맛도 모르는데 아 이거 맛있게 한번 볼래? 아니요 와 너무 고마워 같이 이렇게 딱 나올 텐데 아 씨바 불어가지고 이런거 아니 국물이 없어 그냥 맛만 보고 알려줘 어떤 느낌인지 맛만 볼게 너도 해야지 맛만 보는 거야 살 안 쪄 내가 제일 먼저 맛볼게 난 누가 남이 썼던 거 입되기 싫어 먹을게요 먹어 우리 큰손이신데 우리 레이쿡 닉을 위해서 어 저 저번에 은별이랑 공판님 합방할 때 은별이 칭찬했다가 병인냐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키키키키키 키키키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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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고 나쁘지 않다고? 근데 뭐지? 그거지 약간 시재기장에서 청춘이한테 쓰레기 트고 향기롭다고 하네요 으음 아까 뭐로 제가 캐나다 카드로 결제해버렸어요 아니 이 새끼 내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아예 달러가 빠져갔다니까 아까 아니 근데 문자가 영어로 오는 거잉 왜 반말해 에어 에어 울어가지고 제가 어 오빠 영어로 오네 이러니까 내가 상상을 영어로 하네 울어가지고 울어가지고 뭐야 개쩔지 않아요? 상상할 때 무슨 언어로 하는데 상상할 때 한국어로 상상할 때 한국어로 이거 씨바 미국인이 보면 존나 신기하겠네 내가 28이잖아 최소 18년, 19년을 캐나다에서만 살았어 근데 이 오빠 약간 아까 제가 봤는데 비 발음이 좀 안 좋아 아 진짜 버스? 약간 버스라고 해야 하는데 버스 이렇게 아니 세 명이 다 한 번씩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냥 멀쩡하게 노말리하게 하고 노말리요? 응 그 다음에 얘가 멍청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이피티브 해보세요 그 시작하기 전에 국적이랑 이름 딱 얘 외쳐주고 한 번 대구 김은별 네 한국인 정혜환이고요 뷰티풀 버스 한국 김은별 뷰티풀 버스 뷰티풀 버스잖아 하나도 뷰티풀 하지 않고 존나 못생겼어 진짜 현진인처럼 해볼까 내가? 빠른 거 흘리면서 해야 돼요 뷰티풀 버스 뷰티풀 버스 블랙박스 블랙박스 캐나다인 브라이언 콩입니다 이름이 브라이언 이래요? 잠깐만 브라이언 콘돔이라고? 캐나다인 브라이언 콩입니다 뷰티풀 버스 뷰티풀 버스 뷰티풀 버스 벽양이 좀 아쉽죠 근데 뭔가 이렇게 발음이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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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쉽다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보다 에이 큰다 리슨 리슨 이게 왜 그러네 지금 왓도 조금, 좀 아쉬워. 아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어보면 안 돼. 아니 요거는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하죠. 아, 록페이퍼 시저스로 가시죠. 아, 그것도 좀 오버야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건 뭐 아이언맨이 아니고 구리맨인데, 거의? 아, 씨발. 아, 형 자르다 봐. 형 자르다 봐. 한국기문배. 코알드스. 네버스탈트. 더 위아크? 아, 더 위? 위약? 더 위약? 네버 피쉬엔드. 더 위너스. 네버 퀵. 내 차례. 오, 쉣. 오, 갓댐. 렛츠게릿. 가자. 겁쟁이들은 시작도 하지 않지. 뭐야? 형식아. 진짜 형, 아이언맨처럼 해줘. 마이크 샐드스. 아이언맨. 마이크 샐드스. 마이크 샐드스. 그 외원에서 같은것이 아닌가? 특별히 아이언맨. 저세히 어이없네. 제발요. 네, 올 때. 감사합니다. Thank you.